다음 달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일부 숙소에서 바가지 논란이 일면서 목포시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. 지난 2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국 소년체전 기간 동안 목포시 숙소 요금이 많게는 1박에 40만 원을 육박하고 싼 곳도 10만 원 이상을 넘는다는 게시글이 작성됐습니다. 이와 관련된 목포시는 40만 원이 넘어 문제가 불거진 객실은 최대 20인이 수용 가능한 스위트 객실이며 체전까지 일 숙소, 일 담당 관제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유지로 선수단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